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부동산 등기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펴놓으시고 제1장 총칙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법은 이제 우리 입문과정에서 등기부 편성이라든가 이런 기본사항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 절차 전반적인 흐름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비교적 등기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써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이나 문제점 그 다음에 등기 분류해서 어떤 등기 종류가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등기사항 등기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효력과 등기 유효요건 이 정도의 내용이 제1장 총칙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재 10페이지 펴놓으시면 부동산 등기의의 그리고 기능 그 다음에 11페이지의 등기 제도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기본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기라는 것은 민법의 물권에 대한 공시제도이기 때문에 등기법의 배경에는 민법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공부 즉 법률행위부터 배우 시작하는 민법공부가 조금 돼 있어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전제가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다 가장 전형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법상은 파는 사람을 매도인하고 있죠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용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매도인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등기의무자 매수인과 같은 사람을 등기권리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과 같은 사람을 등기의무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매수인과 같은 사람을 등기권리자 자 우리 민법 186줄을 보면 민법 186줄을 보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물권 즉 이렇게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러한 시점은 언제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하는 시점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를 접수해서 등기관이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를 마치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해서 마칠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제6조 1항에 가면 그 등기 접수 시기에 대한 규정을 해놓고 그 제2항에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해놨는데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당사자 간에 이렇게 당사자라고 하죠 당사자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는 이 영역은 민법의 사적자치 영역입니다 이런 사적자치에 따라서 부동산을 팔고 싶은 사람 청약의 의사표시 사고 싶은 사람 승나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되죠 그리고 계약을 이행했다면 최종적으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수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등기수에 가서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하면 등기수에서는 등기관이 있습니다 등기관 그리고 등기수에 뭐가 있느냐 등기부가 있겠죠 물론 현재 이 등기부는 다 전산등기부입니다 전산등기부 해서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것을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이 내용을 기록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이제 등기는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등기의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한 그러한 기록 자체를 우리가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부동산등기는 뭐냐 등기수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의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록하느냐 일기를 썼다 해서 그건 등기가 아니고 등기사항을 써야 돼요 등기사항 그게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분과 권리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게 등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등기기능이 있는데 등기기능은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력발생요건로서 이렇게 효력발생요건수의 기능 이것은 다른 말로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요건이 성립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성립요건수의 등기 이것은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민법 제186교에 따라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나라의 등기기능이 특징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대부분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란 효력발생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법률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도 있죠 상속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경매 같은 것은 이런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변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즉 상속은 사망시 그 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는 대금완납시 또 수용이라는 것은 보상금 다 지급하는 날짜에 이러한 경우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고 그 등기는 처분을 위한 등기다 즉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고 처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서는 등기가 처분요건소의 기능을 한다 처분요건소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등기 기능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효력발생 내지 성립요건소의 기능을 하지만 법률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에서는 처분요건소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항요건소의 등기 기능이 있습니다 대항한다 민법은 대항한다는 표현을 잘 아셔야 되겠죠 대항한다는 것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권 중에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것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문제인데 이것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대항요건소의 기능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차권 같은 걸 등기하면 제3자에게 즉 당사자 이외의 임대인이나 임차인 이외의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대항요건소의 기능은 채권인 임차권 환매권 그리고 물권 등기 중에서도 신청정보에 쓰는 내용 중에서 임의적 정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이자 약정이라든가 또는 전세권의 존속기관에 대한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보면 기능이 크게 성립요건 내지 효력 발생요건소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에서는 처분요건소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임차권 같은 채권의 경우에 등기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소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념을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1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에 관련된 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등기부의 특징을 볼 때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등기부에 대해서 등기부는 어떻게 편성되느냐 등기부 편성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법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를 만든다 이걸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고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걸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며 또는 어떤 시간적 순서대로 서류를 편성하는 걸 연대적 편성 방법 리코딩 시스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각부 입법 예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등기부 편성과 관련해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물적 편성주의 여기서 이 물적이라는 것은 이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 기준이 아니고 부동산 기준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만 된다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냐 부동산 하나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그래서 1등기 기록은 등기부 내용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제부라는 곳 여기에 부동산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구라는 곳 이곳에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제부는 이건 부동산 표시요 갑구나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권리는 갑구 1개에 들어가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표제부 갑구 1개를 한 세트로 전체적으로 등기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 이것을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적 편성주의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11페이지에 우리나라 등기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물적 편성주의 이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신청 단계에서 신청 단계에서 문제되는 겁니다 신청 단계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 시작하는 계기는 신청이 있어야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 단계를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등기 신청할 때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상대방이 존재하는 이렇게 물권변동이 생길 때 어느 일방만원 등기 신청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해라 즉 신청에 의해서 절차가 계시되는데 공동신청주의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신청주의 이때 공동이란 말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볼 사람과 등기함으로써 등기부 기록된 형식으로 봤을 때 권리를 상실하게 될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즉 서로 반대 방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동신청주의다 그래서 이 공동이란 말은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등기법상 이렇게 함께 신청한 걸 우리가 공동신청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리자와 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도록 이걸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즉 권리를 취득할 사람과 상실할 사람 이익을 볼 사람과 손해볼 사람이 함께 신청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공동신청주의 그런데 모든 등기는 항상 상대방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공동신청을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상대방이 없는 등기도 있습니다 즉 권리 변동이 없는 소유권 보존 원시 취득하는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한 보존 등기라든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 표지에 관한 등기 있죠 건물 증축했다든가 지목을 바꿨다든가 이런 부동산 변경과 관련된 등기는 물건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단독신청은 예외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 단독신청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절차 개시되는데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을 놓고 보면 신청 방법을 놓고 보면 직접 찾아가는 걸 우리가 방문신청이다 라고 방문신청이다 즉 등기비에 출석해서 출석해서 등기 신청하는 방법 이게 방법이 있고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 방법 이것을 일명 전산정보처리 조직 조직이란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전산시스템에 대한 신청 이것을 우리가 전자신청이다 라고 전자신청 이렇게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 무슨 원칙이 예외인 이런 개념은 아니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든 이렇게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신청하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청단계 특징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그 다음에 방법을 놓고 보면 직접 찾아가서 출석해서 하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수에 대한 관계에서는 항상 일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내리기 때문에 신청정보를 낸다고 하죠 구두 구두에 의한 구두신청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으면 등기관이 당사 신청 내용을 이제 심사한다 실무상은 조사를 한다 그러죠 심사 심사 단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심사 단계의 특징을 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두 가지 심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형식적 심사주의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한다 절차적 적법성 그래서 이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심사하는 걸 우리가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고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절차적 적법성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실체적 적법성까지 심사하겠다 실체적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걸 우리가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형식적 심사를 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장점이 신속한 장점 절차의 신속성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다 보면 절차상 하자도 없어야 되지만 실체 관계도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면 이것은 오히려 등기 진정성은 보장된다 진정성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어느 한쪽의 장점은 다른 쪽이 또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등기 심사 방법 중에서 형식적 심사주의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 단계에서는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공한 신청 정보, 그 첨부 정보 즉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 따져보지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지 당사자가 실청적 부합하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형식적 심사주를 취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과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지적과는 반대죠 지적에서는 5대 2년 말 때 국공형 실직 이렇게 했죠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 서로 반대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등기 오면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비에 기록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문제는 네 번째는 심사했던 이상이 없어서 등기를 해줬다면 등기비에 기록된 내용 등기비에 기록된 내용을 믿고 거래했을 때 이것을 등기비에 등기했을 때 첫째 등기했으면 어떤 효율이 생기느냐 이 문제를 보게 되겠네요 등기를 하면 이제 물권변동이 생깁니다 물권변동 물권변동이 생긴데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변동이 생긴다 등기하게 되면 바로 물권변동이 생긴다 이것은 등기 효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 물권변동과 관련해서는 입법 예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입법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법률, 성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들 중에서 이걸 우리가 대륙법 계통이라고 하는데 독일법 체계와 프랑스법 프랑스라고 하죠? 프랑스 그리고 두 가지 법체가 대립되고 있는데 독일법 체계에서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했다 이거를 이제 민법상 물권 행위라고 합니다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이 물권 행위만 가지고는 물권변동의 효율이 발생하지 않고 물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세적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만 가지고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까지 구비를 했을 때 공시방법, 이걸 일명 등기라고 하죠 이때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 즉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러한 독일법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법 계통은 여기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 즉 물권 행위를 하게 되면 물권 행위를 했다면 굳이 공시방법이 없더라도 물권변동은 생긴다 물권변동의 효력은 생기는데 이것은 당사자 간에 그렇다 즉 계약 당사자 간에 다만 이런 프랑스법 계통에서도 이것도 공시방법은 구비를 해놓는다 공시방법인 등기도 구비된다 그런데 왜 하느냐 이쪽에서는 등기를 한 이유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한다 즉 대항요건이다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두 가지 법체계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법 유럽 대륙에서 법체계를 개수해서 우리 법을 만들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느 쪽을 택하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한일합방되면서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법률이 제일 먼저 정비된 프랑스에서 법을 개수해다가 자기네 민법을 만들었고 일본의 민법이 조선시대에 말해 즉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의용이 됐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이렇게 프랑스법 체계를 따랐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일본이 했던 일방법을 버리고 독일법을 개수해다가 우리 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법은 독일법 체계를 개수해 이 방식을 따라하는 똑같진 않지만 이 체계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 186조 규정을 보면 법률 행위를 위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에서는 이 독일법을 개수했다 다른 말로 이건 우리는 독법주의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이걸 성립요건주의다 다른 말로 등기는 형식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법 이건 일본 민법이 태도 일본이 이걸 개수해 갖다 했죠 일본 같은 경우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의사협치 그래서 이건 의사주의 의사협치만 있으면 물권변동이 생기고 굳이 등기까지 구비해야만 물권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주의라고 그러고 또 이런 등기라는 것은 제3작의 대학여환요건이기 때문에 대학여권주의다 대학여권주의, 의사주의, 불법주의 프랑스법을 이제 불란사라고 해서 불법주의라고 합니다 프랑스법주의죠 이렇게 두 가지 대립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독일법을 개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등기라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데 이 효력 관련해서 독법주의, 성립여권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프랑스법주의라든가 의사주의라든가 대학여권주의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에서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된 특징을 한번 봤는데 우리가 독법주의, 성립여권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으로써 이제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어떠냐 이거 이제 바로 공신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특징은 이 등기의 기록된 내용 이 등기를 자 신뢰 신뢰하고 거래했을 때 믿었다는 건 신뢰하고 거래하게 되면 그 신뢰를 보호해 주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공신력 문제인데 우리가 민법시간에 배우실 이제 공시원칙이다 공시원칙 또는 공신의 원칙 물권법에 들으면 다 배우실 겁니다 자 공시라는 것은 물권이 변동되면 외부에서 이것을 인식할 수단을 만들어 놓으라는 걸 우리가 공시원칙이라고 하고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하게 되면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시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부동산은 등기라는 형식으로 동산은 점유 형식으로 공시하고 있죠 공시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공신의 원칙과 관련해서 즉 공신의 원칙이랑은 공신력과 관련된 겁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이 공신력 이것을 인정해 주느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민법은 우리가 스스로 등기제도를 개발한 건 아니고 유럽 중에 독일의 민법을 개수해 왔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도 그 신뢰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도 신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걸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즉 공신력이 없다 부정한다 이런 말 있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이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했어도 그 신뢰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등기를 믿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A 소유부동산을 B에게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했을 때 이 B 등기를 믿고 제3자가 거래했다 C 앞으로 이전해 갔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전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그대로 이 사람의 시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되는데 만약 여기서 극단적으로 서류를 위주해서 등기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외관상 소유자가 됐지만 실체 관계에서는 소유자는 아니죠 즉 물건이 없는 자료 타인의 부동산을 서류 위주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죠 그리고 이걸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걸 거래한 상대방 이 상대방 거래 상대방 이 상대방이 C라는 사람은 국가에서 관리한 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은 공신력 즉 공시원 인정해 주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문제되느냐 거래 상대방은 보호되지만 이 A가 어떻게 되냐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이걸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 이 진정 권리자와 거래 상대방 이걸 보호하는 문제는 다 법이기 진정 소유자의 소유권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둘 다 보호할 수는 없죠 어느 한쪽을 보호하면 상대방의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해 주려면 상대방을 희생시켜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면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에서 우리가 이 공신의 원칙에 관련된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입법자의 어떤 의사를 해석 입법 의도를 해석해 볼 때 법익을 비교해 본 겁니다 법익 경량 법익을 비교할 때 이 진정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 이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이냐 거래 상대방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 줄 것이냐 그럼 둘 중에서 자 누구의 법익이 더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고 났더니 자기 아파트가 넘어가 버렸다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상대방은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이때 이거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좀 소홀히 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느 사람의 법익이 더 중요하냐 진정한 소유자의 법익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보다 보니까 즉 정적 안정을 보호하려고 보니까 동적인 안정을 희생시켜야 되겠다 거래 상대방을 희생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를 믿고 거래 써도 이 등기를 믿은 데에 대해서 이건 보호를 안 해주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을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해지는 공신력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번 공신력 불인정 부정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공신력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부정하는데 그런데 우리 민법에 보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이런 제3자 이런 사람이 선이라면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위조한 게 아니라 서로 짜고 가장 매매했다든가 짜고 통정허위 표시라고 표현합니다 법률에서는 민법 108조에 하면 통정허위 표시 서로 짜고 비하 앞으로 등기를 넘겨놨다 그런데 이건 당사연을 서로 짜고 했지만 이 제3자 이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걸 모를 때 우리가 민법상 선의라고 표현합니다 알았다 이 내용을 알은 사람은 악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의 법률에 있는 효력이 없도록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민법 108조에 하면 통정허위 표시 자 이건 효력이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내용이라면 자 이 무효를 가지고 이걸 모른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 무효 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장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 이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이 사람이 선의라면 이 사람은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추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의 제3자 제도 요게 바로 그럼 뭐냐 요게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공신력은 부정되는데 얼만큼 부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00% 이 얘기는 뭐예요 예외가 없다 이렇게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선의 제3자가 보호됨으로써 이 사람은 공신력을 인정하던 결론 외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 것이 아니라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 우리 민법에서 공신력 부정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안전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했을 때 이 사람이 선의라면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이 선의 취득 제도가 즉 무권리자로부터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 중에서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다 즉 공신력을 부정한다 여기에도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그러면 우리 민법의 각종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뭐냐 이것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규정을 만들어서 선의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만약 이 제3자가 악의라면 즉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즉 알고 있는 걸 악의 모르는 걸 선의라고 한다고 했죠 알고 있었다면 이런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문제와 문제를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 배상 책임 관련된 내용 여섯 번째 만약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그러면 손해병 청구해야 되겠느냐 국가에게 물어줘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책임주의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주의 이 국가 배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이걸 배상해 주는 건데 이것은 민법 750조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법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주체, 가해 주체가 공무원일 때는 바로 국가 배상법이 있어서 공무원의 불법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화도 혹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크다는 공법인이죠 국가 공법인이라는 것 여기서 공무원을 통해서 행동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직원들을 통해서 행동하는데 상대방이 국민한테 국민한테 어떠한 고의라든가 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위법한 행위로 상대방이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입었다면 그리고 물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물론 가해자는 공무원 이 사람이 배상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의 배상능력이 없다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가 대신 이걸 배상해주겠다 국가가 배상을 해주겠다 이게 바로 국가 배상 책임의 기본 구조죠 그리고 나서 먼저 배상을 해주고 나서 국가는 이 행위를 한 공무원에서 이 사람을 진짜 고의로 했느냐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 있을 땐 물어내라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국가 배상법상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등기 공무원이었다 등기관 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 이런 의혹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증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만 정확하고 하자만 없다면 이걸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가 배상 책임주의 국가 배상 책임주의는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 배상법상 국가 배상법에 나와 있고 국가 배상법 2조에 나와 있고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이 나와 있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기법의 규정은 아니다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주의를 채택하는데 이건 국가 배상법상 규정일 뿐 부동산 등기법 규정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 먼저 배상해주고 가해 공무원한테 고의나 중대행고 하셨으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경고하실 때는 구상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국가 배상 책임주의까지 우리가 특징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기 보면 12페이지 등기부의 대장 2원화 토지 건물 등기부 2원화 이건 특징이자 문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기 여기서 보면 이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이게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나눠져 있어서 바로 토지 건물 등기부 공시 방법이 복잡하다는 거하고 다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2원화 문제는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을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 일체로 취급합니다 그 때 일시적이나마 해소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 방법이 2원화했다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대장 소관청에 가면 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은 대장을 가지고 있다 토지 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사법부 소속 등기소에 가면 여기에 등기부가 있다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가 나눠져 있는 거 이걸 2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 2원화 됐어서 양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 모순 저촉될 염려가 있다 이것이 특징자 문제점이고 지금 이거는 등기수에 있는 등기부가 다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시방법 2원화 이런 대장과 등기부로 나눠져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그런데 여기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도 또 2원화 되는데 구분건물에 가면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 토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구분건물에서 1원화 되는 경우가 이 땅을 알아두시고 우리가 예외가 없는 것 중에서 아까 공신력 부전에는 예외가 없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공시방법이 대장과 등기부 나눠진 거 여기에 있는 예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물적 편성주 즉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 인적 편성 방법이나 또는 연대적 편성 방법을 쓰지 않고 물적 편성주를 취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등기 특징과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먼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죠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등기부는 자 등기부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물적 편성주를 취하고 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심사 과정에서 형식적 심사주를 취하고 있다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한다 아 여기 심사 단계에서 설명드렸고 신청 단계에서는 공동신척 원칙과 직접 찾아가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전자신청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했을 때 등기부의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변동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계속했다 했죠 그래서 독법주의 그 다음에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거 반대되는 제도가 뭐라고 했죠 프랑스법 불법주의 의사주의 대학요건주의 이건 우리가 해당상에 없는 겁니다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가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인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걸 공신력을 부정한다 공신력을 얼마큼 부정하냐 100% 그 얘기는 예외가 없다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된 지문을 보면 이런 가장매매에 기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가 선일 땐 보호된다 이는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다 이런 지문을 만들면 틀린 겁니다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는 없다 그러면 이런 선의 제3자 보호주의는 뭐라고 했죠 이것은 선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일 뿐이다 이렇게 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 배상 책임주의를 규정하는데 이 국가 배상 책임주의는 국가 배상법 제2조 즉 국가 배상법의 규정이지 부동산 등기법의 명문으로 규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고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자 문제점 등에서 공시방법이 이윤화됐다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 나누리고 여기도 예외가 없다겠어요 대장과 등기부 공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모순 저촉될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도 등기부도 이용화되어 있는데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나누려 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민법이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다 보니까 등기부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다만 집합건물 즉 구분건물에 가면 대지권 등기부 함으로써 이걸 일체 일원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일시적이나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신력을 부정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공신력을 부정하다 보니까 거래 안전이 침해되고 신속성도 져야 된다 공신력 부정하다 보니까 거래 안전 그 다음에 거래 신속성도 져야 되는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